이거 되겠네 이거 되겠네 정말 연습 많이 하셨나봐요 모자를 해가지고 팔꿈치에다가 올려놓으신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랩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저희 래퍼인데 저희가 랩을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그룹실 때 사실 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딕기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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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골룸 관지의 제왕 랩을 랩하기로 하고 계셨나 봐요 사장님이 랩하라고 왜 몰라서 그럼 사장님이 하라고 해야지 랩을 한 번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으면 너무 이렇게 바닥만 보고 하니까 선글라스를 껴도 될까요?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또 공교롭게도 개코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네 이 노래 덕분에 개코가 랩을 시작했죠 지금 와이프한테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들려줬대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지금 널 있었지만 바라봐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모습 똑같은 옷차림에 너를 잊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도대체 뭐 땜에 그때는 그렇게 너에게 화만 내고 못했지만 했는지 너에게 잘해줄걸 널 좀 더 이해할걸 남자랑 통화할 땐 그냥 친구로 생각할걸 너무 늦게 땜이 되면 일이 있었구나 늘 생각할걸 왜 난 지금 바보처럼 사진 속에 너를 잊지를 못한 채 너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걸까 좋았습니다 야야 자 캐스팅은 2단 엽차기분들이 그림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캐스팅한 유희씨랑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랑 현중씨랑 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싶다는 생각이 저희 2단 엽차기는 김현중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현중씨를 현중씨를 현중씨의 무대를 보면서 시윤씨의 무대가 다시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중에 조금 더 봐야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에픽하이는 현중씨를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네 참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김현중씨랑 윤시윤씨는 굉장히 고민이 돼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정말 저희도 나도 좀 해봐 지원이 형은 별개로 놓고요 떨어지신 분들 중에도 욕심나는 분이 사실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싶네요 저희는 견의 모습을 보였고 광의 견의 모습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광견이요? 그렇죠 그냥 견의할 광견 광견이었어야 되는 표자분은 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저희랑 같이 미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과 함께 미쳐보면 어떨까요? 김현중씨를 캐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고맙습니다